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함께 공동체가 함께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또 교회의 진정한 의미 예배의 의미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도 여겨집니다. 언제까지 이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당분간 어쨌든 시리즈를 새롭게 시작을 오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즈의 제목은요 텔레비전입니다.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은 비전과 비전이에요. 두 가지 종류의 비전이 있다는 얘기 정도가 되겠죠. 비전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교회에서 특히 비전이란 말을 참 자주 씁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이런 겁니다. 또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런 말들 자주 쓰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흔히 쓰는 이 비전이란 말은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써야 하는 걸까?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의 의미가 우리에게서 너무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 의미들을 우리 일상으로 가까이 가져와야 하는 거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멀리 있는 비전을 가까이서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꼭 바로 그런 기능을 하는 기계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텔레비전입니다. 멀리서의 의미를 가진 텔레와 보여준다의 의미를 가진 비전이 결합해서 멀리 있는 것 보여주기의 의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번 달은 에베소소 시작 부분의 한 단락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에게서 멀어져 있는 그러나 가깝게 바라봐야 할 비전의 의미와 그 결과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달 계속 반복해서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소 1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같이 읽어주셔도 좋고 같이 소리내서 따라 읽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정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하는 소위 중보기도의 내용이에요. 오늘은 17절만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내용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열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눈이 크게 뜨이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굉장한 빛의 책이 등장하거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그렇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본문 앞쪽에 13절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이미 성령의 인지심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 자체를 가리킨다기보다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 성령이 하시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여러 은사들 중에서 특별히 지혜와 계시가 여기 왜 등장했는가 그리고 지혜와 계시는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내용일 거예요. 아마도 당시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 단어들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특별히 이 은사들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겠죠. 지혜와 계시가 결핍되어 있었다는 말도 됩니다. 그것은 지혜 아닌 것들과 계시 아닌 것들로 가득했다는 말도 돼요. 에베소라는 동네에 관심을 가져보면 에베소는 지식이 굉장한 동네였어요. 이 동네에 당시 3대 도서관 중에 하나가 있었거든요.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여기 사진이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버가모, 셀수스 이렇게 3개의 도서관이 당대 3대 도서관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양의 지식보다 지혜가 필요한 동네였음을 바울이 간파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이 도서관 바로 앞에 사창가가 질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표식들이 발견됩니다. 여기 사창가 사진, 사창가를 표시하는 그런 사진인데요. 여기 발이 하나 보이실 건데요. 저 발보다 커야 입장이 가능하다는 표시라고 해요. 일종의 성인인증인 거죠. 그 옆에 다른 표식들이 있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기다리고 있다는 표식, 또 외상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의 표식들이 함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타락한 욕망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게시가 필요한 동네였음을 고대 유적들이 함께 드러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대한 도서관과 음란한 사창가가 상징하고 있는 그 지식과 욕망이라는 것이 그때 에베소에서만 문제인 걸까요? 이 문제의식을 우리의 상황으로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번 달 우리의 주제인 비전의 의미를 새롭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7절을 지혜와 게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와. 우리 본문인 에베소스 말씀 속에 지혜는 소피아라는 그리스어 단어로 적혀 있어요. 영어로는 wisdom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전을 잠시 살펴보면요. 매우 다양한 문제들의 지식을 사용할 줄 아는 넓고 풍성한 지성. 지식이 양이라면 지혜는 질이라고 비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활용하지 못하면 의미 없죠. 지식이 힘이라면 지혜는 방향이라고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종종 속력과 속도가 비교되죠. 속력은 빠르기 자체를, 그 힘 자체를 말하지만 속도는 빠르기에 방향을 포함한 힘이 가지는 질과 관련된 개념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60km로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가 80km로 느리게 달리는 자동차보다 속도 면에서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속력 자체, 빠르기 자체는 당연히 160km이 크죠.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방향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대전에서 서울을 가야 하는데 부산이나 강릉 방향으로 빠르게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속력은 낮아도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훨씬 속도가 높을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속력보다는 속도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혜로움이란 지식의 양에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가방끈이 그리 길지 않은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들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요. 중국의 고사입니다. 과거 중국 초나라의 한 나그네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명검을 허리에 차고 길을 나섰습니다. 장강이라는 큰 강을 나룻배를 타고 건너던 중에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배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휘청이던 나그네의 명검이 그만 물속에 풍덩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뱃사공이 깜짝 놀라서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정작 그 검을 잃어버린 나그네는 태어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생동감 있게 원어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조바심 내지 마라. 내게 방법이 다 있어. 뭐 이런 얘기예요. 나그네가 그리고 나서는 작은 칼로 배전에 이렇게 X자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뱃사공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건지. 지금 빨리 검을 찾아야 할 텐데 어리둥절해가지고 그 사람을 빨리 재촉했습니다. 이렇게요. 좌위어, 라위어, 위어, 니꺼이 꽈이쳐오.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무슨 의미냐면요. 배가 점점 멀어지고 있잖아요. 어서 들어가 찾아요. 그러자 나그네는 굉장히 느긋한 표정으로 칼로 표시하는 것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파워크, 자이쮬르나. 여기 떨어진 자리에 내가 기호로 다 표시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우여곡절 끝에 배가 건너편에 도착했습니다. 칼을 잃어버린 나그네는 미소를 머금고 자신이 표기한 그 X자 밑을 찾기 시작을 했다고 하죠. 이 이야기에서 나온 고사성어가 바로 각주구검입니다. 이게 사실 지혜없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칼을 사용하는 능력, 수심을 계산하는 능력, 배에 표시를 하는 기술, 잠수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게 아무리 뛰어나면 뭐 하겠습니까? 지혜는 알고 있는 것을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식과 지혜는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지식의 양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혜를 성령께서 주신다는 의미를 기억하면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계시에 관련된 거예요. 계시의 영을. 그렇다면 계시는 어떤 의미일까요? 계시. 열다, 가르치다, 인도하다의 의미를 가진 계. 그리고 보이다, 가르치다, 알리다의 의미를 가진 시. 그래서 계시 이렇게 한자로 쓰는데요. 가르쳐 알린다, 읽게워 알린다의 의미를 갖습니다. 사전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이게 그리스 말로는 아포칼립시스, 많이 들어보신 그런 단어일 수 있어요. 신께서 드러내신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보통 계시를 히브리어에서는 하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상, 계시, 환상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영어로는 이 계시가 비전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작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볼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전의 용례는 어때요? 당신의 비전은 뭡니까? 이런 질문에 어떤 대답들이 보통 따라오죠?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야망을 쉽게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비전이라는 말은 교회에서만 쓰는 교회의 용어는 아니죠. 자신의 꿈이나 단체의 계획이 가지고 있는 미래의 청사진이라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비전은 자신의 내면에서 차오르는 야망적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적 비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그려내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올바로 바라보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세속적 비전, 야망적 비전과 혼동하면 안 되겠습니다. 잠원 말씀이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잠원 29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계시적 비전이 없으면 말씀처럼 사람들은 제멋대로 날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시류에 따라서 입맛에 따라서 계속 바꿔보기 때문입니다. 세속적 비전만 가지고 살면 자기도 모르게 날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야망적 비전은 스스로 꿈꾸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계시적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에요. 그런데 누가 자신의 비전을 야망이라고 말하겠어요? 자신의 야망을 오히려 계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어쩌면 스스로 속고 있는지도 모르죠. 비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함께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비전이라는 이 표현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비전이 계시에서 온 것인가 야망에서 온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구분은 우리의 비전이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능해질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될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닮은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겠죠. 자문에서 말하는 제멋대로 날뛰는 모습, 방자의 행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먼 삶의 모습이겠죠. 방금 읽은 말씀처럼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에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다른 신비보다도 지식과 욕망의 영이 아니라 지혜와 개시의 영으로 가득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개시의 영, 그 정신을 가지는 것이 축복인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 없이는 알 수 없고 개시 없이는 알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 지혜와 개시의 영을 소유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귀한 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내용입니다. 말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에게 주사, 주셔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개시의 영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시기를 기도해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실제 손 모으고 무릎 꿇고 들이는 어떤 기도 방식이기도 했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살아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노동이요.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이 기도다. 예수원에 적혀있는 글이거든요. 일하는 것, 몸을 움직이는 것이 마음의 기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의 기도를 편지로 읽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 스스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중보 기도는 하늘의 은혜를 에베소 교인들 입에다가 떠넣어주는 기도였다기보다는 지식과 욕망으로 가득 찬 에베소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들 스스로 그들의 지혜없음과 계시없음을 통해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기도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자신을 바로 알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녀들에게 발견되시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늘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간절히 아버지를 발견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언제나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유는 지혜가 없고 계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결국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삶에 만들어 놓지 않은 채로 말로만 중헌부헌 기도하기 때문일 겁니다. 세상의 지식과 욕망에 탐닉해서는 지혜와 계시에 대한 간절함이 생길 수 없어요. 곧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는 신혼부부는 아이의 머물 곳을 미리 준비합니다. 베개, 신발, 옷, 장난감 등을 장만하면서 설렘 속에서 아이가 머물 공간을 준비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 마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의 편지를 통해, 그의 기도를 통해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텔레비전이라는 시리즈의 첫 시간이었어요. 기독교적 비전이라는 말, 그 말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을 의미하는 건데 이 말이 자주 자신의 욕망을 가리키는 단어와 혼용돼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의 야망이 슬그머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죠. 자문 29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게시가 없으면 Where there is no vision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내 야망으로 멀어졌던 하나님의 게시적 비전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일상 가까이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텔레비전이라는 이름을 이번 시리즈에 붙인 이유예요. 텔레비전에 여러분들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